메타인지 온! 탐구하기 깨끗하게 보이는 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이 많이 있어요. 세균은 놀이터, 장난감, 문 손잡이 등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어요. 손으로 물건을 이것저것 만질 때마다 세균이 손에 옮겨와요. 손에 있는 세균이 코나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면 병이 날 수 있어요. 세균이 몸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? 세균이 몸속으로 들어오기 전에 세균을 떼어내야 해요. 비누로 손을 씻으면 손에 있는 세균을 떼어낼 수 있어요. 비누가 어떻게 세균을 떼어낼까? 비누에는 계면활성제라는 성분이 있어요. 비누 속 계면활성제가 손에 붙어있던 세균을 떼어내 물과 함께 흘러내려가요. 피부에 세균이 묻어있어요. 비누로 손을 씻을 때 계면활성제가 세균에 달라붙어요. 손을 비비면 세균이 떨어져 나와요. 세균이 비누 거품과 함께 물에 씻겨 나가요. 아하! 비누의 계면활성제가 세균을 떼어내는구나!